아 시청자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도깨비가 영월동강을 둘러보고 이게 환백산 금대봉골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갔다가 어 주행영상으로 어 담지 못했던 좋은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에 한번 좋은 정치를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예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stresses 문제가 있나 아이고 믹사장 아이고 아이고 가보자 휘말리 넌 크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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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여러분 강가에 얼음이 얼어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담아 보겠다고 왔다갔다 하는 한백산 도깨비 발길이 오히려 가볍습니다 만약에 얼음이 없으면 자갈길을 밟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때마침 얼음이 또 강가에 단단히 얼어있음으로 해서 도깨비 이동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강가에 억새도 가는 겨울이 아쉬운지 이 몸을 바짝바짝 바람결에 눕히고 있습니다 강가에 억새도 가는 겨울이 아쉬운지 강가에 억새도 가는 겨울이 아쉬운지 자, 계열한 사람은 볼 수 없는 풍경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밖에는 여러분 그 자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터들 터들 둘러보세 자, 영웅을 동강을 탐방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쁜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도깨비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네 좋아 강물도 웅장하고 봄이 좋은 거 봄이 좋은 거 아이고 집으로 가는 차들이 많이 보이네 아 여러분 아까도 보고 말씀드리지만은 이 산백산 도깨비가 강가에 얼음이 얼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좁습니다. 다니기가 아이고 깨끗한 물이야 저건이 언제 가나 자 함백산 금대봉 금용소 그 다음에 함백산 정암사 정암사가 있는 계곡 아 두이봉 아 이쪽에서 에 바람해 가지고 어 이 영월동강머남은길을 이 물길이 여러분 에 도깨비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. 아이고 깨끗한 물이 아주 아 아 남한강몰이 아주 힘차게 punching 그리고 아 그러자 어 정해야 어 9 아 아 수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보깨비가 서있는 아 이곳까지도 강물이 거듭 차게 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 나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시청자 여러분 에 금대봉 태백한맥 태백금대봉 에서 어 발언해 가지고 어 정선 영월 그 다음에 단양 충주 아 여주 이천 아 이쪽을 거치면서 어 어 변기로 김포 김포이 이 월곱면 한강 하구로 따질 때까지의 거리가 400킬로가 넘는 데요 400킬로가 넘는 멀고 먼 거리를 돌아서 서해하고 조우하게 되는데 검대봉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속도로 내려오는 물이라면 5일 가까이 흘러 왔을 것 같은데 5일만에 영월 동강변에 검대봉 무리 여러분 도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 신은 날에 예 도깨비가 지금 깨끗한 강가에서 강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자 겨울이 가고 있는 남한강 저 위에 보이는 산너머가 그 정선동강 구간이 되겠습니다 겨울이 하고 있는 남한강변에서 산백산 도깨비가 우리집 근처를 흘러서 금대봉 계곡을 내려와서 정선 골치천을 지나서 정선 아리랑의 정선이 펼쳐지는 정선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영월 동강까지 멀고 먼 길을 달려온 이 강물도 한백산 도깨비 집 근처를 지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좀 반가운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도깨비 집 앞을 흘러서 영월 동강까지 온 이 아름다운 동강 아이고 강동강이지만 여러분 파란 하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자체가 여러분 예술입니다 예술 아이고 좋네 좋아 자 마지막으로 영월 동강을 한번 이렇게 보고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 장면은 아 보자 어디 좋은데 없나 아 아 이렇게 한번 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스 uh 예로 아